산과 바다가 온통 지푸른 초록으로 물드는 계절. 진도 북서쪽에 자리한 작은 마을, 군내면 신길이에 봄이 무르익으면 평생을 바닷사람으로 살아온 김성도 씨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집니다. 지금 이제 5월달에 가까우니까 농어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도움은 산란철이라 나오기도 하고 숭어가 제일 많죠, 보리숭어가. 네, 오늘은 좀 들었네요. 어제 바람 불어서. 우와, 이거 딱 봐도 씨알 좋은 녀석들이 꽤 잡힌 것 같은데요. 그 중 이들이 기다리는 녀석은 살이 잔뜩 오른 보리숭어랍니다. 이것도 다 매운탕에 힘 먹어버려지.